안녕 안녕 장인님 굿모닝 잘 잤어요? 네 잘 잤습니다 저요? 뭐 항상 잘 자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인님 참 빨리 준비를 하더라구요 아 저 굉장히 준비가 빨라요 샤워도 빠르지만 빨라도 너무 빨라요 네 저는 뭐 선크림이랑 선크림 이런것만 바르고 입수만 바르면 끝이거든요 머리도 타올로도 안 말려요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15분이면 모든게 다 끝나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빰 저는 또 제가 준비가 그렇게 빠른 편인지 모르는데 같이 여행을 가보면 제가 굉장히 빠르더라구요 비결이 뭘까요? 비결? 제가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예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제 자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스스로 그냥 오늘 또 괜찮네 나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나 좀 괜찮네 지금도 보니까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걸 좋아하는게 은근히 제 모습을 보는걸 좋아하는거 아닐까요? 근데 저 자신을 좋아할 뿐이지 제일 많이 본거잖아요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제일 나랑 같이 제일 오래 살았어 내가 정이 안될 수 밖에 없어요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외모를 가진 연예인도 왜 계속 TV에 나오면 정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나도 막 나 자신을 매일 나랑 같이 사는데 정이 안될 수가 없어 몇 년째에요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맑아지면서 되게 신기한거 같았지? 와 멋지다 멋지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정스텐 캐니언 쪽으로 가는거 오 얘기하다 보니까 꽤 금방 오네야 우리가 볼때마다 되게 이쁘다고 했던 그 마운트인가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 있잖아 응 막았네 어? 막았어? 아 못 가는구나 막았을까 오픈한다고 돼있는데? 8시에 오픈 아 8시 오픈하나봐 8시 16분 존스톤 캐니언이 닫혀있어서 저희는 바로 뱀프 곤돌라 첫번째 차를 타기 위해서 방금 온라인으로 막 예약을 했어요 오늘 예약을 해왔고 빨리 올라갑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좋아요 아 뱀프 곤돌라 뱀프 곤돌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보름이 조금 특별해서 네 보일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더 예쁠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도 잘하네요 어 귀 멍멍 확실히 올라가는 거 느껴져요? 응 침은 상쾌합니다 어 뱀프 곤돌라 도착하나봐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픈하자마자 오세요 여러분 온라인 티켓 꼭 구매하시고 온라인으로 잘 구매했어요 온라인으로 잘 구매했어요 어 지금 사람 엄청 많아요 뒤에 하이 날씨 완전 아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좋다 오늘 잘 골랐어요 어 잘 골랐어 오늘 진짜 날씨 끝내줘요 한 달 살기 장점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날씨 좋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왔는데 날씨 안 좋고 이러면 속상한데 하하 오늘 구름이 되게 예쁘게 산 위에 펼쳐져서 오늘이다 이라고 우리 좀 왔습니다 그럼 한번 풍경 찍어볼게요 와 와 멋지다 오늘 와 와 와 와 좋아요 너무 짧았어요 어 여기로 산행을 세서 올라오나 봐 와 근데 약간 좀 그 머디 해요 약간 약간 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지내기 좀 있어 근데 생각보다 트레이는 또 이렇게 쉬워 보이긴 해요 그치 아마 이렇게 클라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둘러서 올라오는 느낌인데 오 오 와 와봐도 될 것 같아 그럼 이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,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사랑하셨어 진짜 많이 편했다 엄청 멋지게 만들어놨어 자켓 와, 날씨 진짜 좋아요 자켓 입을 필요도 없이 와 진짜 행복해 여기 진짜 많이 변했네요 엄청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아침식 잘 왔어요 네 행복해요 그러게요 여기 진짜 커졌어 여기 정말 커졌어요 와 와 근데 오늘 바람씨도 안 부네 응 다행이야 진짜 와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니까 오늘 즐겨봅시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치? 응 와, 이렇게 펜싱하게 변했다니 이렇게 멋지게 상상도 못했어 이 나무 되게 큰 냄새가 참 좋은 것 같아 그치? 약간 오래된 나무? 이거 봐봐 와 신기하다겠지? 진짜 와 예쁘다 비가 아니어서 이런게 생기나봐 되게 초록초록해 와 자기 좋아하는 그런 이끼 이끼 있는 나무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끼가 많다 어우 예쁘다 이야 와 와 와 이야 진짜 멋지다 호 와 퀸해줍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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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 와 여기 참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다른사람보다 많이 웃나요? 어 다른사람들보다 진짜 아 제가 좀 그런가요? 자기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메리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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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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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아 맛있어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전망이랑 하 하 애들은 나를 너무 나에게 다 빠져들어 그렇죠 맛있어요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해서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침 일찍 불어서 쌀쌀해져서 오히려 아침 일찍 불어서 쌀쌀해져서 더 웃긴게 어로즈님은 막 바람 어 바람 안 붙나 막 이러면 바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너무 빨리 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고맙다 하 엄마 helt 잊어 잇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